싱가포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제가 다시 생각해봤어요 중국, 한국, 시카포드, 중국, 한국, 한국 모든 팬들이 엑소에 대해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저희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화내를 즐겨주거나 되게 어딜 가든 저희를 좋아해주는 편의자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데려가겠습니다 싱가포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한다고 하세요 우리 모두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